박수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민코인은요. 이제 451%를 상승하고 있는 네이로 코인에 대해서 좀 정보성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정말 이슈가 많았고 비탈리 부테린도 그렇고 같은 지갑에 들어가는 계속 전송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만들어낸 코인으로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7일 동안도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보성으로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적혀있는 내용처럼 문자만 보내주셔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리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공식 웹사이트로 좀 넘어왔는데요.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로 도제의 후계자라고 하고요. 도제를 돌보았던 것과 같은 사랑스러운 손에 입양된 네이로는 커뮤니티의 주도로 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배포하는 최초의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은 간략하니까 좀 더 내려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이로는 도제의 여동생이자 그녀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한때 카보수를 소유했던 여성에게 입양된 네이로는 윙코인과 인터넷 문의 진정한 정신을 이어가며 우리는 네이로는 이더리움에 처음 배포되었고 2024년 8월 4일 오후 11시 59분 59초 정확히 초승달의 순간이 비탈리 부테린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원래 주인에게 버려져 길 잃은 게 보호소에 입양을 위해 보내진 네이로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과 다르지 않으며 원래 개발자에게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 우리는 프로젝트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로는 현재 100% 커뮤니티 소유 및 관리이며 우리는 강한 사회 환원을 의지를 가지고 한때 네이로가 살았던 보호소에 이미 기부를 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선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은 비탈리 부테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탈리 부테린의 관심을 끈 건 사실이지만 이더리움 기반이죠.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비탈리 부테린의 지갑에 강제로 네이로 코인을 넣은 다음에 우리 네이로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비탈리 부테린이야 이런 식으로 좀 마케팅을 좀 똑똑하게 했던 코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밈 자체가 한 번 더 확산이 되었고 확산된 걸 따라서 자택에서 올라감에 따라 고래들의 유입이 많아졌다라는 것 정도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온체인 통계입니다. 1,634만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1,019만 달러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3,154만 달러의 거래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수치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넘어와서 네이로 코인의 덱스 차트로 좀 넘어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과 다르게 시가총액은 현재 2,076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유동성은 115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고 홀더는 5,53K로 덱스 거래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4시간 볼륨은 3,145만 달러로 웬만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혹은 비스매 상장되어 있는 진짜 밑바닥에 있는 알트코인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밑에 보면 고래를 좀 눌러보면 어떤 고래들이 샀는지 어느 정도의 고래가 유입이 되었는지 볼 수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고래들이 16일 현재까지도 계속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반대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고래분들이 많다며 던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거나 이 개발자가 러그풀을 하게 되면 내 돈이 다 바닥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석하기보다는 고래 유입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펌핑할 가능성이 더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덱스 거래소에서만큼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옆을 보면 싫어한다도 물론 있지만 74표 중에 우세한 거는 좋아요가 더 많은 긍정적인 신호를 좀 더 나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덱스 차트에서 거래를 한다라는 것도 너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웬만하면 이게 상장된 게 아니라 비상장 중에서도 이슈가 된 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좀 더 의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호액으로만 로또를 하신다. 로또보다는 확률이 더 높고 많이 벌 수 있는 코인인 건 사실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좀 트위터로 넘어와서 어떤 분위기고 어떤 식으로 이 밈코인을 홍보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네이로라고 좀 적혀있고요. 밑에 주소도 적혀있는데 일단 이거는 사는 방법은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플도 받아 가시면서 어떻게 사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화면에 양식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팔로잉의 4,781 팔로워는 이제 별로 안 좋긴 합니다. 안 좋다라는 게 물론 팔로워를 사도 되겠지만 그런 거 엄청 흔하긴 하지만 이슈된 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숫자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그래도 24분 전에 계속 언급을 해주면서 이 네이로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주는 형태를 좀 띄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스 자체가 엄청 긍정적인 모습을 좀 띄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한글로 좀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3,600명 이상의 실제 보여주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돼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역대 최고 보여자 수를 넘었고 네이로를 계속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전한다. 우리의 신념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소통에 대한 시간을 계속 가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23시간 전에 얘기한 거고 31분 전에 이제 5,600명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덱스 거래소 안에서는 굉장한 이슈를 띄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좋은 힘이 되고 위에 적혀있는 대로 최대 3만원 상당의 리플을 무조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지갑 혹은 네이로 라고 보내주시면서 리플 지갑까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리플 지갑에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냥 네이로 라고만 적어주셔도 다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좋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열이었습니다.